다 당신은 약간 Discover sam 선생님은 MERNFirst … … … 비ỉania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민키 모 llam기 소위입니다 안녕 김키야 치우라고 가까이 대지 마고 피부 이상할 줄 알ャ오고 지금 열 벌 이제 받으면 된다니까 피부를 받으려고 해놨다고.. 아 그러니까 손 놓으시라고요. 가까이 드지 말라고! 아 그러니까 손을 놓으시라고요. 자! 아 오늘은 단양 회수산이 아니라 여기 약간 인테리어가 지금 오 괜찮은데 여기 어딘가요? 전에 내가 이제 회치 받은 자리. 근데 지금 왜 안 해요? 아 그 세를 좀 썼는데 예. 지금 뭐 사정상 그.. 저기 뭐야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. 손님이 너무 많아 오늘. 손님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뭐 LA갈비 뭐 804 이런 얘기 하면 짜증 확! 또 나온다니까.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찍을 수가 없다고 손님 너무 많아 그러면. 가까이 드지 말라니까. 그러니까 폐업한 가게에서 오늘은 응 그렇지. 콘텐츠를 찍는 거네요. 나무 이름이 뭐죠? 이거 나무 이름이? 나무? 예. 아 그거 아름다. 아름 뭐야? 폐업한 가게에서 쏘가리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후! 와 후? 갈거 같게. 야아.. 힝.. 힝. 힝.. 출장 주방장? 오오오. 어어가위, 갈비, 아우 갈비. era갈비. 하하하하하하 개신게 해가지고 형님. 형님. 저 뒤에 문 한번만 열어줘 보세요. 왜. 저기 한 번만 열어보세요. 뭘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다가. 빼앗!! 아이씨! 저 뒤에 문 한 번만 열려. 아이씨! 하지 말라고. 빵! 뒤에 한 번만 열려. 아 이거 안 열려. 이건 고정 시켜. 이거 근데 고정 시켜놨었는데 전에. 아 근데 왜 널래냐고요. 아니 니가 뭐 설.. 나 몰래 뭐 넣어놨을까봐 그러지. 이거 봐봐 이거. 그러니까 쟤는 아직도 유튜버를 지금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되는 거야. 피마 빼놔라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. 네. 머리를 다 날려놓은 거야. 내장하고 또. 회떡먹는 날이니까. 과잉충성이죠. 과잉충성. 이 유튜버는 또 머리채 이렇게. 우리가 이거 잡으고 오니까 이렇게 좀 들고. 아유 그렇죠. 보여주고 해야되는데. 지금 이거 뭐. 머리가 있었으면 엄청 크다고. 아.. 그냥 모양이 안 나지. 머리만 해도 엄청 긴데. 썸네일에서 벌써. 한 4자는 될 것 같은데. 썸네일에서 형님. 벌써. 그러니까. 10만 다운입니다. 근데 아까. 그래도 찍어놓은 게 있잖아. 네. 그거 뭐 보면 되는 거야. 참. 또 뱅뱅이. 편의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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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리 두 마리면 은. 돈으로 사먹으면 얼마야? 한 요정도는 한 1kg 나올 것 같은데? 20만 원. 이렇게 좀 허얀 거 이런 거 묻어나는 거는 그 어떤 장인이 와도 허얀 거 아니 원래 이게 하얀 게 묻어나와야 되는 거야. 이게 잘못 뺏기면은 하얀 게 안 묻어나오는 거지. 깨끗하게 벗겨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겉에 기름인데 뱃살 쪽 하얀 게 이게 있어야지만 맛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잘 베끼는 거야 잘 베끼는 거. 못 베끼는 게 아니야. 원래 좀 잘 베끼는 편이에요? 뭘? 너는 말하는 게 약간 있잖아. 다 성인 그.. 아니 그.. 뭐 뜻이.. 다.. 큰아.. 답답하네.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닦아올게. 그 열면 뭐가 나올지. rus... 아니 agreement Cinema 아이스펠 써재라는 거야. 아이스펠 diferentes. 아이스펠을 끝에 Teo San cinema 아이스펠. 알파벳. 뭐? 아하하하하핫 aur classify 고등어로 따지면 이게 껍데기잖아. 근데 이 속 안에 이 속 안에 있는 이 기름 이 기름이 나오는 거래서 껍질에 이게 붙어야 맛있는 거야. 칼질을 못하면 이게 잘 안 붙어나와. 임플란트라서 좀.. 창기동 뿌려갖고 아직도.. 칼질과 연주의 스페이기 땜에있는 공연에 있는 랩을 놓은 것을 자같은 랩으로 다 debates. 내 막상 컨텐츠가 유튜브에 안 찍었었잖아. 안 들어갔었죠 형은? 안 들어갔지. 아니 난 당연히 못 잡을 줄 알고 안 들어가지. 누가 들어가. 나는.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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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형 들어간 거지. 난 진짜 내가.. 내가 저걸 제가 도망갈 건데 왜 들어가나 싶더라고! 노래 딱 박혀서 다행히 그 자리에서 안 움직였어. 들어갔는데. 그런 장면 나오면 다른 유튜버들은 그거 못두고 난리인데 자 뭘 먼저 먹을까? 회를? 네 여기서도 근접 촬영을 좀 해야 되겠네 야 이게 뱃살... 일타 쌈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식감이 틀린데요? 응 식감이 틀린데요? 이야 이거 왔다 이거 와... 죽여진다 죽여진다 오늘 방송하고 쌈베 러브쌈 가끔 서울때 으음... 으음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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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인정한다 먹는 것도 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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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게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. 바늘도. 이거 허벅지가 단단해가지고. 그 허벅지 아니라니까요. 딱딱한 거. 그럼 세우고 한 거야? 휴대폰이라고 영 만지는 거 딱딱한 거. 이제 면먹을자. 이 작은 거 한 마리 들어갔잖아. 자 갑니다. 자 드셔주세요. 맛있겠다. 도망가자. 어디든 가야 할 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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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기 충격 진짜 그러네. 하. 야. 진짜 대단하다 진짜. 아니 이거 뭘로 하는 건데. 살짝. 손이 나는 거네 그냥. 그니까 살짝 전기만 나와요. 살짝만. 뭐가 전기가 나와. 살짝.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지? 아니 이런 거는 씨. 야 이거 휴대폰에 어떻게 이런 거.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. 저거 나한테도 하나. 그 휴대폰에 해줘. 내 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.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여기서 전류가 나오는 거 있거든. 아이 전류는 안 나오겠지. 나와요. 진짜로 나온다고? 영어 보이죠? 약간의 전류가 나오는데.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. 여기 영어 써있잖아요. 아니 나온다네. 음. 에이. 어쩐지. 원 zrobi기. 부ances. 죽는 거 아니야. 너무 정확하게. 써. 아뇨. 먼저 Woman and Mean. 사장님. 국내에. 어떤 효과와. 고. 어우. 역시도 다 make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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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힝 안녕하세요 미키나이툰 조카 야야야야야야온이에요 시청해주셔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